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식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0.8% 그리고 S&P500은 0.7%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S&P500에 잡힌 콜옵션은 5,800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 5,800 이상을 완전히 넘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일단 어제의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의 경우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10월 11일 오전 11시경이 열릴 계획인 로보텍스 데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41%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어제 업데이트 드린 바와 같이 풀옵션은 여기 240달러에 설정이 되어 있고 콜옵션은 250달러에 설정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적어도 이번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는 240달러에서 250달러에 지지선과 장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로보텍스 이벤트라는 결과에 따라서 240달러를 뚫고 언더로 내려갈지 250달러 이상으로 갈지가 결정된 만큼 그 결과 이전까지는 그냥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로보텍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는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투자로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로보텍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국 지금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빙 측면에서서 다른 회사보다 정말 압도적인 위치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풀셀프 드라이빙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주행시킨 거리는 무려 1.5빌리언마일즈에 달하는 거리로 풀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여기 이렇게 웨이머나 크루즈 등 이런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의 기술력이 독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기술력 전반적으로 한참 우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벤츠 그리고 다른 중국 자동차들 상으로 리서치를 해서 멤버십 분들께 차이들을 분석드렸는데요. 그것의 일부를 공유 드리자면 자율주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총 12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은 여기 차선 변경부터 교통신호 감지 기능, 비보호턴, 막다른 골목 판단 그리고 시내 자율주행까지 정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이 모든 기능들이 가능한 반면 벤츠는 여기 딱 3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교통신호 감지 기능부터 비보호턴, 공사구역 주행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기정차 3사인 니오 샤워펑 그리고 리오토 등의 경우 벤츠보다는 더 많은 기능이 구현 가능합니다만 테슬라는 여기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다면 한계를 제외하고는 이 3개의 기업들은 다 가능한 상태로 전기정차의 셀프 드라이빙 관점에서는 사실 테슬라를 능가할 만한 자동차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인 경우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테슬라의 밸런시 또한 부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로보택시의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테슬라의 현금은 무려 31.09 빌리언 달러로 테슬라의 부채 총합 약 10빌리언 달러 정도를 차감한다고 해도 여전히 20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밸런시 시 정말 견고한 점 보기 위해서 엔비디와 비교를 해서 보면 엔비디의 지금 현금은 34.8 빌리언 달러이고 부채는 총합 약 10빌리언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지는 만큼 테슬라의 밸런시 시은 정말 견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로보택시 데이 때 좋은 내용의 발표와 함께 좋은 주가 하름이 나올지 아니면 정반대로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필요로 되는 풀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고 테슬라의 재무재표 또한 확인을 했을 때 현금이 부채에 비해 워낙 많기 때문에 풀셀프 드라이빙은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대응만 올바르게 잘 한다면 좋은 자산을 잃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응을 잘 해나가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응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얼마나 잘 매수를 해서 수량을 밀려나가냐라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한 XLY는 지금 빠른 속도로 위크닝해서 여기 레깅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상으로 대응하는 원칙 중 하나는 주가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인 여기 리딩 쪽에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피하고 반대로 수급 현황이 가장 안 좋은 나머지 주가가 하락해서 안전맞은이 가장 높은 역이 레깅일 때 매수하거나 혹은 최소 위크닝에서 언제든지 다시 리딩 쪽으로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 위크닝일 때 분할 매수라 잘하는 것인데 이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사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렴한 사이클일 때 수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당가를 구상해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결과가 발표될 로보텍 시대의 이벤트에서 내용이 만약 실망스럽다면 XLY는 여기 레깅 쪽으로 계속 이어나감에 따라서 주가는 하박력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찾아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로보텍 시의 결과가 좋다라면 XLY는 이렇게 급선회를 하면서 리딩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좋은 흐름이 일주일가량 이어진다면 과거 AI 데이 때와 같이 자라면 한 달 혹은 3개월이란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므로 테슬라의 경우는 첫 일주일의 흐름을 정말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로보 택시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추가로 테슬라 실적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번 주 10월 12일 10시경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재무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출고량의 결과는 중국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GDP가 성장하면 테슬라 주가 또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함께 성장하고 반대로 GDP가 떨어지면 테슬라의 주가 또한 하방률을 받는 것처럼 만약 이번 주 토요일 10월 12일 중국이 부양책을 더 펼쳐서 정말 진지하게 중국의 GDP 성장률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테슬라의 출고량은 더 개선이 됨에 따라서 주가 또한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풀셀프 드라이빙의 기술력 그리고 적절한 대응 시점과 중국의 부양책까지 골고루 다뤄봤는데요. 저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원류 펀나멘탈, 그리고 저평가 기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데일리와 미리라인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최대한 놓치 수 있는 게 없도록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꾸준히 숙제를 함께 연하길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유튜브 신사 게임이라던가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